집을 보라고 팽일 돌듯이 어른이라면 다 분한 멀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쫓먹더라고 나는 자라 결혼해가 애기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초물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또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랑해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구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구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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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7월 21일에 우수비 행사라고 적어놨네 야 왜 이뜨구야? 고마워 다미 수상 아멘 감사합니다.